한국인은 중국인의 미싱홍탄 상태입니다. 진짜 귀에 날개같아. 자연 바람의 모습이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약간 면사뽀 같은 거 쓰고 있었는데. 이게 레이스가 완전... 약간 귀 부윈 같은 느낌이야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또 키가 크니까. 이 라인이 너무 아름답네. 진짜 이게 하얀 피부라. 너무 잘하는 거 같아. 진짜 예쁘다. 이런 거를 또 한 거 아니겠지? 원래 엄청 예뻐. 더 발휘하네. 이거는 신기한 거 생겼어. 나도 안 사러 왔는데 이상한 거. 안 쓰려야 돼. 그러니까. 그냥 봤던 기억이 나. 그냥 하나의 꽃 같은 느낌이야. 마지막 드레스가 제일 비쌀 걸로 보여. 모르지. 이게 뭐가 없다고 해도 사실은 다 엄청 명품은 비쌌. 그렇게 나겠지. 한국 디디, 칸홍린, 천장 변화. 제일 멋있게 변화했지. 3번이 제일 멋있게 변화할 것 같다. 옷에서 색깔 다 빼버렸잖아. 그리고 반전을 줄이고 뺀 것 같아. 뭐야. 우와. 근데 여기 본 적 있어. 중국에 유명한 데인가 봐. 여기. 약간 코스프레처럼 하네. 두 번째. 두 번째. 약간 엄청 청순해 보였거든. 청순해 보였거든. 오. 그러니까. 예쁘다. 진짜. 이 스타일 있구나. 멋있게 봤던 거는. 보기 전에는 아까 3번이 제일 첫 번째였는데. 첫 번째 제일 멋있을 것 같았는데. 1번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다. 한국인第一次 칸보리채의 반응. 후베이에 있는 징저우라는 곳에 있는 달이거든. 우와. 눈썹사우 같지? 진짜 높네. 상 위에 있거든. 와. 근데 이 달이가 유리로 만들었어. 유리? 중간에 누가 청순을 놔두고 가지고 오세요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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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. 안 때릴 것 같아. 아저씨가 왜. 나야 왜. 나야 왜. 아저씨가 왜. 아저씨가 왜. 아저씨가 왜. 펭귄. 펭귄. 국물원에서 밖에 못 봤어요. 근데 중국에서는 펭귄을 기르는 건가요? 펭귄이 살고 있나요? 진짜 사람이에요. 눈사람이에요. 대박.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이거요? ине이요. 여